이런데 뭐 있을 거야. 아 이쪽에 있네 형이 좀 해봐.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해봐. 아 진짜. 야 이거 왜 이래. 장난하냐고. 야 이거 왜 이래. 아 장난해. 아니 그걸 그걸 왜 못해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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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아 그게 뭐야. 놔봐 형 여기 잡고 있어 내가 할게. 놔봐 형 놔봐.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? 그럼. 야 거기서 뛰면 안 되지. 할 수 있을 것 같아?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야 결부 찌면 안 돼. 야 지갑 찌니까. 결부 다 있어. 할 수 있어 이거. 형 종국이. 김종국. 원하는 사람의 일표를 4분의 1씩 가릴 수 있습니다. 아 진짜. 나도 저런 거 누가 해줘 봤으면 좋겠다. 수민이 붙여달라고 위험하니까. 괜찮아 손 안 닿게 하면 돼. 형 이게 딱 봐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. 부쳐놨을 거 아니야. 저요? 아 저기 있네 저기. 야 올라가면 내가 망 보고 있을게. 아 진짜. 올라가 봐. 아 망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. 형 올라가는 거 의외로 되게 힘들어. 못 올라가. 이거 지진이 잘하는데. 지진이 형을 여기서 왜 얘기해. 지진이가 이거 완전 전문가야. 아. 야 중요한 거야. 나 받쳐 줄게. 나 봐 나 봐. 나 봐 나 봐. 됐다 됐다. 어우 잘하네. 오케이 좋아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그래? 어 광수 하자 광수. 이광수. 이광수 씨 공사권을. 와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오케이 오케이. 종국 형을 해야 되는데 이 형도 나를 왜 붙인 거야. 형이 가서 빨리 뜯어야 된다니까. 형이 가서 뜯어야 돼. 나 이거 한 번도 안 뜯겨봤어. 나 이거 식감도 몰라 이거 이거. 식감. 이것도 몰라 잘. 그러니까 형들이 알아서 뜯어야 돼. 맛있어. 안녕 봐봐. 자 이광수 씨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두 장을 10억 당해주세요. 끝났는데. 네. 그럼 마지막에 나가야 돼. 끝났잖아. 에이 뛰다 떨어져. 에이. 이건 좀 아니다. 너 너무 신기한 게. 처음으로 내 이름표가 나한테 보여. 야 이름표가 보여. 10년 만에. 자꾸. 아니 누가 또 붙인 거야. 아니 뭐야 누구. 자 재석이 형부터 3개예요. 솔직히 안 받을 생각이야 지금. 재석이 형부터 끝내. 어떡하냐. 왜 이렇게. 야 이건 툭 채음 날아가. 아니 이거. 야. 툭 채음 날아가는 거네. 잠깐만 형 이리 와봐. 우리도 찾아야겠다 지금. 큰일 났네 이거.